이번 시간에는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토 스케일링은 앞쪽에 있는 오토는 자동이라는 뜻이고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스템의 규모, 정확하게는 우리 EC2 인스턴스의 숫자를 의미하는데요. 자동으로 EC2 인스턴스의 숫자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기능이 바로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토 스케일링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준비한 그래프를 먼저 보시죠. 이 그래프는 기존의 전통적인 인프라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시면 시간이 X축 그리고 비용이 Y축입니다. 즉 시간에 따라서 비용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주요한 두 개의 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붉은 선은 이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감당하는, 시스템에게 실질적으로 가해지고 있는 부하 또는 트래픽을 의미합니다. 웹서비스로 치면 이 방문자들의 증가 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파란색 선은 인프라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선입니다. 그래서 이 트래픽 또는 그 시스템에 가해지는 부하는 이렇게 아날로그적으로 또 예측하기 어렵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대로 인프라가 확충되는 것은 이렇게 계단형으로 디지털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서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서버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세팅하는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 번 세팅되고 이 설치된 시스템은 그것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회수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계단형으로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파란색 선과 붉은색 선의 관계인데요. 파란색 선이 붉은색 선보다 위쪽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인프라가 낭비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서버가 존재한다는 뜻이죠. 즉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 파란색보다 붉은색 선이 위쪽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 인프라가 그 트래픽을 또는 그 시스템에 가해지고 있는 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만큼 서비스가 느려지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전통적인 IT 인프라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였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가상화 기술 또 아마존 웹서비스에서는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토 스케일링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죠. 오토 스케일링은 EC2 인스턴스에 대한 기능입니다. 다시 말해서 EC2 인스턴스의 규모를 자동으로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EC2 인스턴스의 숫자가 하나였는데 그것을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10개로 만들고 또 10개였던 것을 다시 하나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스턴스의 규모를 변화시키는 다양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따라서 지능적으로 인스턴스를 증가하고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CPU 인스턴스들의 CPU의 평균 점유율이 80%가 5분 동안 늘어나게 되면 인스턴스를 늘려라 또는 인스턴스들의 CPU 점유율이 20% 밑으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5분 동안 지속된다면 인스턴스를 줄여라 이런 조건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처리량 증가에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CLI 즉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현재로서는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리 만들어진 이미지 즉 AMI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생성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웹 서비스를 오토 스케일링을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대응한다고 했을 때 그 웹 서비스를 하는 데 필요한 것 예를 들면 웹 서버 또는 데이터베이스 또 그리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여러분이 만든 애플리케이션 이러한 것들을 다 세팅해놓은 완결된 형태의 AMI 이미지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오토 스케일링에 등록해놓으면 오토 스케일링이 그 조건에 따라서 그 이미지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오토 스케일링의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토 스케일링의 타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하에 따라서 자동으로 규모를 변경하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CPU의 점유율이 80% 이상이면 인스턴스를 늘리고 20% 이하면 인스턴스를 줄인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것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0대의 컴퓨터로 10대의 EC2 인스턴스로 웹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대의 인스턴스가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오토 스케일링에 등록되어 있는 그 조건에 따라서 그 시스템을 그 인스턴스를 폐기하고 자동으로 새로운 인스턴스를 추가하는 그런 방법을 오토 스케일링이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간에 따라서 변경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인터넷 서점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인터넷 서점을 운영한다고 하면 크리스마스 때나 이런 시즌에 책이 많이 팔릴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시즌을 걸어놓게 되면 그때의 스케일이 쭉 늘어났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스케일이 줄어드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 시스템의 증가와 이 비용의 증가에 대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토 스케일링을 수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제부터 기술적인 이야기고요. 자 첫 번째로는 런치 컨피그레이션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런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서비스를 EC2 인스턴스를 생성한다라는 의미가 런치고요. 컨피그레이션은 그 생성된 인스턴스에 대한 여러가지 속성들을 정의한다는 뜻입니다. 자 AMI 그 인스턴스가 어떠한 AMI 이미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인스턴스인가 라는 것이 지정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인스턴스의 타입 그 인스턴스가 예를 들면 마이크로 인스턴스인지 또는 스몰 인스턴스인지 그 인스턴스의 어떤 성능을 규정을 하는 것이 바로 인스턴스 타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생성을 하는데요.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생성하기에 앞서서 런치 컨피그레이션을 생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런치 컨피그레이션을 생성을 한 그 컨피그레이션을 오토 스케일링에다가 부여를 하는 건데요. 요런 구체적인 내용은 수업을 통해서 볼 거니까요. 지금은 그냥 대략적인 개혁만 보시면 됩니다. 자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서 하는 일은 첫 번째로는 ELB 즉 일래스틱 로드 밸런싱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죠. 그래서 이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다가 ELB를 부여해 놓게 되면 그 새로 생성되는 인스턴스들을 세팅해 놓은 부여한 ELB에 자동으로 추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능은 옵셔널한 기능이에요. 그리고 최소 최대 인스턴스의 수량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만약에 인스턴스의 수량을 지정을 하지 않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겠죠. 갑자기 엄청나게 트래픽이 증가했을 때 그 엄청나게 증가한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쫙 늘어나게 되면 그 다음날 일어나왔더니 어마어마하게 한 비용이 부담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제대로 된 비즈니스였다면 아주 좋은 일이지만 디도스 공격 같은 곳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낭패죠. 바로 그러한 최대치와 최소치를 지정하는 것이 최대, 최소 인스턴스의 수량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가용성 존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오토 스케일링 그룹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요. 정책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폴리시라고 하죠. 정책은 무엇이냐면 인스턴스를 추가하고 제거하는 방법과 몇 개의 인스턴스가 추가되고 제거될 것인가에 대한 수량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건에서 인스턴스가 생성이 될 때, 바로 그 생성이 될 때라고 하는 그 타이밍에 인스턴스가 10개가 생성될 수도 있고 100개가 생성될 수도 있는데 그 추가되거나 감소되는 인스턴스가 몇 개가 추가가 될 것이고 그 추가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추가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 것이 바로 폴리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인스턴스의 100% 그럼 만약에 기존의 인스턴스가 5개였다면 5개가 더해지면서 10개가 되는 거죠. 또는 기존의 인스턴스의 숫자와 상관없이 어떠한 조건이 만족돼서 인스턴스가 추가될 때 또 스케일업이 될 때 인스턴스를 5개씩 올려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쿨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오토스케일링이 동작해서 인스턴스가 추가가 됐잖아요. 그럼 추가가 되고 그 다음 오토스케일링이 다시 실행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쿨다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와치에서 알람을 생성을 하고 정책과 연결을 하는 겁니다. 클라우드와치가 하는 일은 뭐죠? 바로 이 아마존 웹서비스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의 성능 또는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클라우드와치인데요. 클라우드와치 안에는 알람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람 기능을 세팅을 해놓게 되면 예를 들면 어떤 EC2 인스턴스가 높은 트래픽이 오랫동안 발생을 하면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이 알람인데요. 이 알람 기능을 이용해서 이 알람 기능과 이 오토스케일링을 연결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오토스케일링 그룹에 연결되어 있는 그룹에 속해 있는 EC2 인스턴스들의 이 평균 CPU 점유율이 80% 이상이 5분 동안 유지된다면 바로 이 알람이 울리면서 이 정책에 해당되는 이 폴리시 있잖아요. 이 정책에 따라서 EC2 인스턴스를 추가하거나 제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토스케일링에 대한 설명을 제가 다 마쳤는데요. 이제 다음 수업을 통해서 오토스케일링을 세팅하고 또 실제로 오토스케일링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